네 안녕하세요 6월 16일 아침의 묵상 오늘 본문은 욥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34장 9절까지는 엘리오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욥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욥의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자 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10절부터 그 이하 34절까지는 또 총명한 사람들에게 욥의 주장에 대한 엘리오 자신의 반박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오는 욥의 친구들과 비슷하게 욥을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욥이 무언가 죄를 지어서 하느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플레임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오의 이 발언은 친구들의 이전 연설과는 달리 긍정적인 부분도 조금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고난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죄에 대한 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새 친구와 달랐던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고난이 죄와 무관한 경우가 많다라고 외쳤습니다. 욥을 좀 더 성장시키고 단련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10명의 자녀들을 죽이고 희생시켰다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가 목적이 되면 위험하고 또 파괴적이고 파괴적인 이 논림만 펼쳐진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욥에 반대하는 엘리오의 주장은 이러한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사람에게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로우나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부인하셨다는 이 욥의 주장은 하나님의 공의를 굽히기 위해서 악을 행하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점에서 이 세 친구와 동일한 주장의 연설을 엘리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오는 욥의 주장에 대해서 8절에 욥이 악한 자들과 같이 다닌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욥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잘못을 하실 수 없다라는 것, 또 응보의 상과 벌을 주는 데 있어 실패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에서 엘리오의 입장에서는 욥이 자신은 죄가 없는데 벌을 받는다라는 그 주장이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땅한 보응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오는 오늘 이 34장에서 이 창조자인 하나님의 위험과 또 하나님의 공정한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을 표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34장 13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이 결심하여 생명을 거두어간다면 모든 생명을 존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기댔던 방향과 다른 내용으로 흘러가긴 하지만 하나님만이 통치에 책임이 있으며 모든 생명체들은 그들의 생명인 호흡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이한 일을 하실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생명이 지속된다면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마땅한 정의를 굽게 하고 있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오의 입장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로우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원한다면 불이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엘리오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대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분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일어난다라는 것을 뜻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면 이 인과응보 원칙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악인들이 반드시 벌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 어떻게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호흡으로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호흡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이 호흡 같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못할 때 또 그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죄책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책감에 의해 교회로 나가 예배드렸던 이 순간보다는 두려운 마음, 찔리는 마음,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그 죄책감이 아닌 우리의 솔직한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 그대로 불편한 마음 그대로 두려운 마음 그대로 나아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이 죄책감 앞에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이 완전한 내어줌,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자비,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희생이 그 모든 것이 죄책감을 뚫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주인됨을 잇는 것, 그거 하나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주인되어서 이끌어가는 주권이 사실은 정말 너덜너덜해졌는데도 한 번도 완전해 본 적이 없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되어서 살아가는 삶, 내가 주인되어서 내 뜻대로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가 스스로도 신뢰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그런 나를 발견한다면 오늘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인한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똑똑 두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